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서상 앞에 입을 펴고 들어놓은 젊은 부부와 더불어 제서상에 올려진 수수부꾸미와 메밀묵의 비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노대감이 있었는데 학문이 높고 예법의 밝기로 유명하였다. 한 번은 함경도에 누굴 보러 내려갔다가 관하에서 알선해 주어 어느 평민의 집에서 하루저녁 쉬게 되었다. 노인이고 보니 객사나 여각보다는 여염집이 아무래도 지내는데 더 편리할 것 같아 고을원이 특별히 배려한 조치였다. 저녁을 들고 난 뒤에 주인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제법 깊었다. 젊은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마침 오늘 저녁이 제 부친 제산나롤시다. 무엇 별로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기다리셨다가 약주라도 한 잔 잡숫고 주무시지요. 그래? 어서 들어가 제사 모시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내가 좀 구경하려는데 괜찮겠나? 웬 별말씀을 보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희 무식한 것들이 제사 지내는 건 어디 절차가 있어야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틀린 게 있거든 그저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남의 집 제사 지내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대감이 앉아서 내다보니 과연 알 수 없는 일이 많았다. 먼저 제상 앞에 교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옷가지를 걸었을 뿐 신주나 지방이 없었다. 음식은 푸짐하게 차렸는데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뭐니 뭐니 하는 격식은 애당초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예법보다는 돌아가신 분의 입맛에 맞춘 것 같았다. 그런데 더욱 별난 것은 진설이 끝나더니 초롱의 불을 밝혀들고 내외가 살인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나가서는 얼마만에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는 섬돌입니다. 여기는 대뜨리올시다. 꼭 산 사람에게 타이르듯 외우며 들어와 정명 교위로 모시어 편히 앉히는 신용을 한 다음 제주가 큰절했다. 그러고는 차려놓은 음식을 덜어서는 앞에 빈 그릇에 옮겨 담으며 연신 설명했다. 이거는 아버지 좋아하시던 수수 전병올시다. 이거는 뒤뜰의 그 큰 배나무에서 딴 것올시다. 지나치게 잘기는 하여도 맛은 옛날이나 다름없습죠. 이것은 생전에 아버지 즐겨 드시던 메밀묵입니다. 아버지 입맛에 맞게끔 묻혔습니다. 한참 이러며 권하는데 산 사람이라도 그만큼 먹었으면 취하고 배부를 판이다. 그쯤 권하고 나더니 안방에 들어가 새 이부자리를 내어서는 재상 앞에 펴고는 부부가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저런 해괴한 짓이 있나? 혀를 차며 보자니 베개를 같이 베고 뺨을 맞대더니 한참이나 끌어안고 누웠다. 그러다 일어나더니 이부자리를 치우고 다시 술주 전자를 들어 몇 잔 술을 권한다. 그러고는 초롱에다 불을 밝혀 들고 나섰다. 여기는 문지방이 높습니다. 여기는 섬도롤시다. 옳지. 모셔다 드리는 게로구나. 그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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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간에서부터 곡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가슴마저 뭉클할 지경이었다. 한참 이리 곡을 하더니 눈물을 거두고 재물을 내려 조촐하게 차려들고는 건넌방으로 나오더니 말했다. 저희 무식한 놈들 제사 지내는 풍습을 과의 흉보지는 마십쇼. 젊은 주인이 따라올리는 술잔을 받아들며 노 대감이 몇 마디 했다. 위상불 구경은 잘했네. 신주나 지방을 안 쓴 건 짐작이 간에만 초롱불을 들고는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였나. 아무리 살펴봐도 사당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우리 같은 상민에게는 사당이 없습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라고 한문 몇 자 써놓은 것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부모님 무덤이 집에서 멀지 않기에 가서 모셔온 것입죠. 시신을 파묻은 곳이니까 영혼도 거기 계시거니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돌아가셨으니 오죽 기운이 없겠습니까. 그런 걸 혼자 오시라면 오시기가 쉽겠습니까. 눈도 어두우시고 다리도 후들거릴 것이고 그래서 가서 모셔왔습니다. 응. 다른 건 다 보아 알겠네만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 그 입을 쓰고 누운 건 왜 그랬지? 네. 그걸 보셨구먼요. 저는 결혼 전에 양친을 다 잃었습니다. 부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모친은 저 천란 뒤에 죽어 싸운데. 내가 장가들어 두뇌 외에 금실 좋게 지내는 걸 못 보아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하고 모친께서는 늘 입버릇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눈을 못 감으면 오른 귀신이 되겠습니까. 그래 벌써 여러 해됩니다만. 이렇게 금실 좋게 지냅니다 하고 눈 감으시고 오른 귀신 되시라고. 그러는 거 싶죠. 이제 어린 것이 생기게 되면 아이 보기도 좀 그렇고 어머니도 이해하실 테니 그 짓은 그만두렵니다. 응.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구나. 대감은 한참이나 신음하듯 감탄하듯 눈을 감고 앉았더니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그리고 자네는 곡을 나중에 하더군 그래. 네. 양반님네들은 음식 차려놓은 앞에서 곡들을 합디다만 우는 건 산 사람들이 정에 못 이겨 우는 거지. 산 사람도 음식 먹는 앞에서 울면 목이 막히는데 귀신은 안 그렇겠습니까. 부친은 모친 따라 모친은 부친 따라 오신다 해도 1년에 2번. 정월하고 추석 차례까지 해서 1년에 4번.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울어서 기분 상하게 해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가실 때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곡을 하는 것입죠. 응. 오라. 자네 말을 듣고 보니 모두가 오라. 진실로 정성에서 우러나온 재산이 자네 부모님은 정말로 행복하시겠네. 이제 보니 내 일생 배웠다는 예법이라는 게 모두 다 껍데기고 헛거네. 자네야말로 진실로 예법을 아는 사람이네. 고맙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주어서 정말로 고맙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객사는 조선시대에 각 고울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묻게 하던 숙소입니다. 여각은 조선 후기의 연안포구에서 상인들의 숙박, 화물을 보관, 위탁 판매, 운송 따위를 맡아보던 상업시설입니다. 교인은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시는 다리가 긴 의자입니다. 신주는 어버이의 홀령이 의지할 수 있도록 밤나무로 만든 위패입니다. 지방은 종이로 만든 일회용 신주입니다. 진설은 제사나 잔치 때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위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대뜰은 대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밖에 뜰입니다. 수수전병은 찰수수 가루로 만든 북구미입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입니다. 사당이 없는 평민들은 신주 대신의 종이로 일회용 신주인 지방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어명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송광사, 지장전 벽화와 국사편 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상갓집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는 곡비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와 엘스콧 키스 로버트슨 스콧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코리아에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 2, 3R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 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